전국에 계신 고2 여러분들 어서오시고 자, 선생님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를 가능성이 높아 나는 이제 고3 N수를 전문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수학의 트렌드 리더라고 불리고 있는 이승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반가워 반가워 잘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뭐 선생님 소개 간단히 하면서 뭐 안내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제목 보고 이제 또 화들짝 놀라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 고3에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지금 고2지만 지금 시기가 고3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 근데 아마 이거를 보고 있을 정도면은 여러분들 고2라고 하더라도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고2랑 고3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 왜냐면 아무래도 고2는 좀 내신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그치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뭐 잘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고3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능 시험이라는 건 좀 많이 다르단 말이지 느낌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 너희들 그 고2 1학기 때 내신 뭐 잘 봤어? 뭐 뭐 잘 봤을 수도 있고 조금 뭐 아쉬웠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고2 1학기까지는 그 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뭐 수원 이런 거 너희들 막 중학교 때 막 뭐 좀 선행한다 하시고 하는 애들도 있고 뭐 겨울방학 때도 지난 겨울방학 때도 했고 고1 때도 했고 좀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하는 거는 뭐 수투라던가 선택과목 미적확통기야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이제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막 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다가 막 기말고사 막 끝나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이 여름방학 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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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야 된다 지금 잘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고3이 끝나고 나서 아주 기분 좋게 이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참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먼 미래 얘기 같고 되게 재수 없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또 이 재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제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 뭐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이제 그 꿈과 희망이 넘쳐야 되는 시기니까 막 겁주고 싶진 않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만큼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야 그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 여름방학 때 너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완전히 뭐 내신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내신 대비 당연히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뭐 수시도 챙겨야 되고 그렇긴 한데 뭐 완전 정시로 나는 이미 돌아섰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3 선배들 하는 것처럼 그냥 선생님 풀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 고2 대부분은 내신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않아 자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요거는 꼭 한번 이번 여름방학 때 꼭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선생님 수업을 듣든 안 듣든지 간에 이 여름방학 동안에 너희들이 해야 될 거에 대한 얘기니까 짧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뭐 이 수업이 뭐 얼마나 좋고 막 이런 광고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여름방학 들어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자 뭐냐면 이 기초개념공사라는 이 수업이 이제 수1이 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 때 보통 이제 수1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내신도 지나갔으니까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수2 들어가고 선택 뭐 미적분이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됐을 때 성적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1이나 수1까지는 그냥 약간 내신 대비하듯이 암기하고 공식 외워가지고 뭐 문제 많이 풀고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은 해결이 되는데 수2부터 본격적으로 미적분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 미분하고 적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맥락이 안 잡혀있으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복잡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1은 이미 뭐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수1, 수2 선택 뭐 그게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지 뭐 미적분 확통기야 가급적이면은 요 세 개를 한 번은 빠르게 확 정리를 하고 나서 여름방학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총정리를 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고삼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아 내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고 그 수능을 보는 그 전범위 안에서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라는 거를 전체적인 거를 한 번 느끼는 시간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학문학 끝냈는데 여러분들 뭐 한 학기 동안 하고 나면 몇 달 동안 했을 거 아니야 이게 기초개념공사라는 이 수업은 빠르게 총정리를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재이자 강좌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권에 3일, 3일, 3일 정도면은 끝낼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뭐 하루에 한두 시간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뭐 여름방학 이러니까 당연히 수학에는 뭐 최소한 뭐 4시간 뭐 이 정도는 투자를 할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빠르면 3일 아무리 오래 걸려도 4일, 5일 정도에는 끝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름방학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이제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뭐 2학기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고3 모드로 들어가서 아 이제 나는 뭐 재수 안 하고 고3 때 끝낸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 반의 레이스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는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라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선생님 저 수원은 뭐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뒤쪽에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 번은 총정리를 하고 가라 열흘이면 된다 이거지 그 열흘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될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 근데 고3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고3 들어가게 되면은 더 정신이 없다고요 막 수시 챙겨야 되니까 또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이게 그냥 뭐 진드간에 앉아가지고 공부에만 전념하기가 참 힘들어 마음도 들뜨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고2 여름방학이라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앞으로의 2, 3년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얼마나 와닿겠어요 그치 않아? 뭐 아직 고3이 돼보지 않았는데 뭐 나도 그랬고 뭐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마음을 잡고 막 뭔가를 막 크게 변화를 주운다 이거는 지금 힘들 수도 있는데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레이스가 이어지는 거고 그 사소한 변화가 여기 기초개념공사라는 선생님하고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자 한번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안 했으니까 뭐 이수영이가 누구 이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선생님 수강평이나 이런 거 이제 찾아보시면 와 이게 되네 아니 지금까지 진짜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이게 갑자기 되네요 3일 만에 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한 그 선배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시면은 아 이수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거예요 근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이거 기초개념공사를 하고 나서 물론 이게 잘 맞아? 그러면 그 다음 선생님 커리큘럼 뭐 3.5라던가 계속 따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앞으로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뭐 성적 올라가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서두르지 말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 거 준비해놨던 거 여름방 모두 들어가서 뭐 문제도 많이 풀고 내신 데뷔도 하고 뭐 그런 거 좋다 선생님 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뭐 선생님 그 기존의 캐스트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그 고3 앤수들 보는 뭐 재미난 영상들 많아요 뭐 스터디 윗미에서 음악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뭐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페이지 이제 딱 캐치프레이즈가 그 맥락과 흐름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맥락과 흐름이 보이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고2에서 이제 고3 이제 어른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숙제 딱 던져주고 아 이거 하는 것만 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고고가 오는 그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막 이제 제목 뭐 재솔랏 이런 걸 이제 붙이면 여러분들 아이씨 또 뭐 이렇게 또 거투려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요새 재수도 워낙 많이 하고 고3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조금 요만큼 경각심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 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고2 여름방학 건강하게 다들 잘 마치고 또 다음 수업과 캐스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자 고2들 어 아직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하고 모두가 지금 다 똑같이 힘든 상황이고 뭐 내년이 내년도 아직 남아있고 시간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다 결국엔 다 대학하고 다 잘 돼요 잘 돼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막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서 이 입시 괴로운 입시 생활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자 빠이빠이